영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이것만큼은 딱 이런 실패만큼은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자살.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합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게 사울 왕이 최후고요. 카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봉 27장 3절 이하에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교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상들과 장노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가로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의 가로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지라. 이 두 분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자존심이 엄청 세다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 뭐냐 하나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자존심. 여러분 당자가요 다 푼 사람인데 그거 하나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아버지께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거. 여러분 진짜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 세워야 되는데 어이 자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그러면 알았네 이러면 좋은데 아유 이 나이에 생피욕이 어떻게 나가는가? 무엇이 생피욕? 두 번째. 무엇이 나이오? 이 나이면 어떻고 저 나이면 어때요? 예수 믿는데 뭔 상황이야? 아무 때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맞아요 틀려요 그냥. 그럼 이것이 가로뉴다의 죄. 오늘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나요? 성공 상태에 계시나요? 아니면 실패 상태에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런 실패만큼은 하지 맙시다. 구원 받으면 모든 실패는 다 실패가 아니다. 그렇지. 시작. 그럼 누가 보금 23장 42절 보세요. 시작.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게 강도입니다.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믿고 구원 받습니다. 저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성공은 못 했을지라도 적어도 구원의 승리는 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모든 성공이 무슨 유익이냐 그 말이요. 아멘. 그래요. 세상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도 하지만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는 뭐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로뉴다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차라리 이 땅이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왜 그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지옥 갔기 때문입니다. 말을 뒤집으세요. 천국 간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질구려한 실패와 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런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구원의 승리가 나머지를 딱 커버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 받지 못하면 인생 패배하는 거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실패자요. 승리자요.